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주간 거래대금 상위종목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의 반등 그리고 이번주는 코스닥의 반등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코스피의 반등을 이끌었었던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현재 약 16% 정도 상승해 있는 위치인데요. 이렇게 역배열에서 낙폭이 컸었던 업종이나 종목들의 반등을 보였었고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업종들은 하락하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한 주였는데요. 지난 거래대금 상위종목들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 낙폭이 컸었던 종목이 바닥을 다지는 상태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GS 단석 등 2차전지 관련 주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30종목 중에서 21종목이 상승을 하고 9종목이 하락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9개의 하락한 종목들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리고 펩트론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이 큰 하락을 보이는 것이 조금 특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역배열에 있었던 종목들은 반등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에 있었던 종목이나 업종은 하락하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종목 수를 한 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종목으로 가장 많이 묶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2차전지가 4종목 그 다음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제약과 함께 많이 있었던 우주항공 방산 관련 주는 3종목 그리고 조선, 원전 이러한 종목들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볼 수 있는데 각 3종목, 2종목씩 묶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에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보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특징인데 네이버라든지 그리고 JYP 엔터 등 완전 역배열에 있었는데 이렇게 긴 40주 그러니까 200일 선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번 달에 들어서 약 4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역배열에 있었던 미디어 엔터 그리고 로봇 AI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업종별로 종목수 변동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약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은 증가, 3종목씩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기전력, 우주항공 방산은 유지, 그 다음 2차전지나 원전은 감소하였는데 상승률과 종목수 변동에서 유의한 좀 의미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이것은 오늘 패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종별 상승률 분석을 해보았을 때 이번 주에는 2차전지가 9.59%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었고 그 다음은 원전, 그 다음은 전기전력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번 주에 상승을 가장 많이 했던 2차전지나 전기전력은 그 전주에 2차전지는 12%, 전기전력은 7% 등 가장 낙폭이 컸었던 업종이 이번 주에 가장 크게 상승을 하였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역배열이나 낙폭이 컸던 업종이 이번 주에 상승률이 높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종목들은 왜 하락하였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이번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의 연장선에서 조금 케네디 주인이어라는 분이 보건부 장관으로 내정이 되었는데 이분이 좀 백신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제약 쪽에 조금 투심을 위축할 수 있는 발언들이나 정책을 펼 수 있어서 조금 제약 쪽이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그리고 페트론 관련해서 조금 루머라든지 아니면 페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 설명회, IR을 개최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럽다라는 이런 투심들이 반영이 되면서 낙폭이 되게 컸었는데요.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이런 대장주들 이 조정을 받는 속에서 제약바이오 내에서 업종 내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 종목은 의료 AI 쪽에서 루닛이라는 종목이 큰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미국의 빅파마랑 첫 계약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한 말이 조금 의료 AI 쪽에 투심을 자그를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AI가 환자를 진단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등 이러한 트윗을 하면서 의료 AI 쪽에 순환매가 돌았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북미영상의학회에 루닛이 참석을 하는데 루닛이 여기서 연구초록 20편이 채택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월간으로 따졌을 때 현재 약 72%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업종을 끌던 알테오전과 펩트로는 크게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역배열에 있었던 루닛 의료 AI 관련주가 반등을 주면서 업종 내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우주항공 방상 관련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상 관련주는 우주항공 스페이스X로 묶이면서 반등을 줬었는데 방상 쪽에 또 이야기가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 이렇게 큰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방상 관련 쪽에서 재료는 이스라엘 그리고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에 근접해 있다 라는 소식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유부 공동수장으로 있는데 근데 국방 예산을 감축할 것이다 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재부각 받으면서 우주항공 방상 관련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식이 화요일 장 시작 전에 나왔었는데 미국장에서도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방산업체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방상 관련주가 조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이 뉴스 속에서 드론 관련주로 드론 쪽으로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재료가 있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현재 10월에 드론 TF팀을 조직을 한 다음에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랑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하려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시스템 그리고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조금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 관련주인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조금 부각을 받았던 업종이 조선 관련주인데 그런데 현재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이러한 종목들이 그래도 고가권에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현재 LNG선 발주라든지 그리고 중국 미국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미국이 군함수리라든지 건조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우주항공 방산이라든지 제약 쪽이라든지 보다는 조금 흔들림 변동성이 좀 적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잘 유지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역배열 정배열 초입에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과 그리고 신고가 업종의 종목들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변동성도 시청이 큰 종목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머스크 트램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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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